사위 자식, 개자식이란 말도 있는데. 그러게 내가 뭐랬어? 우리가 끼고 살자니까. 작은 아드님이 영화예요? 며칠아! 너 밀려줘! 된 일이 하나도 없어, 진짜. 딸을 잘 키웠어야지! 손녀를 잘 키웠어야죠! 아! 차 사고 났어? 경찰에 신고하자. 애 셋 딸린, 이웃님만 아니면 되는 거죠. 반대는 재혼 생각은 없어요? 몹시 불쾌한데 오늘은 이정도 해야죠. iking abeira 영 뺍 연 行 ком promises 아 아 감사합니다.